LG전자가 미국 AI 음성인식 솔루션 업체인 사운드하운드와 음성인식 공동 개발에 나섰습니다. LG전자는 최근 사운드하운드와 차량용 음성인식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운드하운드는 컴퓨터로 인간의 언어를 분석하는 AI 음성인식 솔루션 전문 업체입니다. 자동차, 모바일, 스마트홈 등 여러 산업 분야에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운드하운드는 사람이 실제 인지하는 방식과 동일한 실시간 사용자 음성 의미 분석, 사용자 음성 핵심 의미 이해 등 독자 AI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양사는 이를 기반으로 음성 명령을 빠르게 처리해 콘텐츠 재생, 차량 설정 등 다양한 기능을 음성으로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을 개발할 계획입니다.